캠페인에 다시 들어갑니다 건너뛰기 뜨네 건너뛰기 뜨네 이제 아 됐네 엔조님이 설치하셨어요? 안녕하십쇼 환멜님 초대드림 내 캐릭터가 제일 멋질거인 아마 탈모님한테도 지금 그 차 위에 앉아있는걸로 보여요? 네 차 위에 앉아있어요 저는 앞에 있죠 저 차 앞에 있죠 저기 헤드라이트 앞에 아 본인한테만 헤드라이트 앞에 보이는구나 어 근데 나 캐릭터가 왜 저 밑머리로 보이지? 밑머리로 하신거 아니었어요? 아니 저 어떻게 되있는데 사진찍어드림 아니 안궁금해요 밑머리로 하신거 아니에요? 그냥 밑머리 맞는거 같은데 그니까요 밑머리로 보이는데 아니요 아니요 그 고스트가 그렇게 저는 소드님이 저렇게 보여 뭐가요? 저 모이칸인데 마스크쓰고있고 호멜님 아직 안되세요? 아 됐어 됐어 잠시만요 바꾸고만 들어갈게 있어가지고 디스코드에 사진올려드린 제 캐릭터 이거잉 제 캐릭터 이거잉 보색 저 소드님이 저렇게 되있거든요 저도 탈모님 저렇게 보여요 저도 탈모님 저렇게 보여요 네 저 캐릭터이 저렇게 저렇게 되있어 후드에다가 그거 검은색 복면하고 검은색 야구모저 끼고 있어 올블랙으로 맞췄음 올블랙으로 맞췄음 야 이거 걸어다니는 거 완전 이제 엔조님 지금 영상 잘 나와요? 대기화면이긴 하지만 아 네 잘 나오네요 이제 이제 나오네요 아까전에 그 했을때 탈모님이나 호멜님 목소리 안들렸죠 하나도 아까는 저 디스코드 안들어왔어가지고 그니까 디스코드 오기전에 디스코드 오기전에 방송에서 네 안들렸어요 안들렸죠 아 그냥 이거 녹화하는 걸로 유튜브 올려야겠다 에 방송은 방송이고 아쉽네 초대 40료 초대 40료 초대드렸어요 근데 초대가 되게 편하네요 확실히 시즈보다는 초대 왔어요? 안왔는데 초대응답 대기중 아 없는데 쉬프트 탭 누르세요 탭 탭이나 쉬프트 탭 아 탭탭 알림 알림창에 누가 초대보냈다고 안 냈어요? 공개협션의 창을 엔터를 길게 누르십쇼 아닌데 아니 그거 일단 캠페인 나오시고 캠페인 다시 한번 나오시고 다시 들어가보세요 그니까 지금 샨타블랑카 간부찾기 이거 끄라고요? 네 그거 끄시고 같이 할 수 있어요 친구랑 어딨지? ESC ESC 눌러서 나가기 메인으로 나가기 하신 다음에 메인메인으로 나가기 수락 캠페인 캠페인 아 세세션 알림 여기 나오는구나 쏘대풀대 오케이 찾았다 수락 참가중 그럼 이렇게 세 명으로 할게요 그냥 아이고 아이고 잠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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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여기 마이크 세 번 울린다 이건 올려 일단 시작해 주세요 이거 소리 꺼 하겠다 아 된다 깜짝이야 설마 네 명 네 명 될 때까지 기다리는 줄 알았네 이거 내 마이크도 두 번 울린? 아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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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뭐냐 쏘드님 마이크만 두 번 울려요 제 캐릭터 어떤? 지금 괜찮아요? 못 봤어 에 지금 아 틀려요 지금도 두 번으로 들려요? 아 근데 쏘드님 에 마이크가 지금 켜져 있어요 마이크 켜져 있어요 지금 어디서 어디요? 어디요? 에 보자 한 번 한 번 지금 마이크가 커져 있어요 아예 아 열린 마이크구나 네 이제 안들리죠 킬링이 안보이는데 아 이제 이제 안들리죠 이제 안들리죠 이거 뭐야 이거 올블랙은 올블랙이 여보세요? 후드에다가 네 안들려 안들려 죽어라 죽어라 이정도 색감 색감이 있어야지 이렇게 잠시만요 저 설정성 올블랙이죠 올블랙 야간에서 그렇게 눈에 띄게 싸워도 나는 살 수 있다 이런 느낌 몰라 위장을 할 줄 모르시네 위장을 할 줄 모르시네 위장을 할 줄 모르시네 저 먼저 갑니다 렉 걸린다 이거 약간 전 안걸리는데 나 그거 그래픽을 맞춰보세요 잠시만요 네 이거 저 최하에요 최하 저 최하 저 최하 지금 뭐냐 높음을 했는데도 왜 이렇게 레벨거리지 약간 버벅거리네 약간 저는 버벅거리는건 없는데 일단 프레임 프레임 반토막이라서 잠시만요 일단은 중간옵션으로 해보고 이것도 지금도 지금도 버벅거리면은 아 부드럽게 돌리려고 그러는데 아니네 이건 중간옵션이어도 버벅거리네 보급이나 보급이나 다를게 없네 야 보민야 미친거 없는데 그걸 버벅거리면 나는 아니 이거 원래 얘가 처음부터 높음 설정을 줬는데 약간 버벅거리는 감이 있어 아 잠깐만요 왜 이렇게 빨리 가다들 아이씨 아 내가 어디로 가야되는지 몰라요 뭐야 내 오토바이 어디갔어 아니 저기요 내 오토바이 아 이거 누가 떨고 났어 여기다가 누구야 이거 언놈이야 제가 이거 프레임 한번 봐야겠다 프레임 떨어지는거 같은데 계속 설정 프레임 아니 프레임 지금 40인가 50 40 나오거든요 근데 버벅거리는거 같애 저 지금 프레임 40 나와요 저도 아니 36 36에서 30 왔다갔다 그래요 전 40대 계속 왔다갔다 하거든요 40 50 이렇게 갔다면서 다들 지금 어디로 갔어요 나 지금 왜 산으로 올라왔어 어디로 가야되는지 몰라요 에이 에이 왜 아이유 하하하하하 에이 왼쪽님 어 쒸잇 잠깐만 어 야 야 떨어졌는데 부상 입네 씨바 어디로 가야되지 아 나 지금 부상 입었어 와 씨바 뭐야 이게 털잇 자 자 안죽었네 저 옆에 있어요 아 죽겠다 죽겠다 아 죽었다 지금 살리고 있는데 살리고 있어요? 가시죠 여기 민간인 차 하나만 뺏죠 민간인 차 하나만 뺏시다 우리 이거 GTA에요 이거 지금 어 죽였어 죽였어 나이스 잡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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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 타 타 빨리 타 빨리 타 이리 와 빨리 와 나가 이 새끼야 비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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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시죠 어 사격 모드 착석 어 전저도 키는 것도 따로 있네 우와 저 지금 저분 어디까지 가신거죠 그러게요 어 차량 운전 부드럽다 이거네 뒤에 총 쏘는 적 보이세요 지금 이거 아니 저거 뭐 하신거야 지금 어 아 지금 장난 하세요 아니 탈모님 뭐 하신거야 지금 아니 탈모님 뭐 하신거야 지금 이게 세션자네 그냥 이게 세션자네 이게 세션자네 그니까 탈모님이 지금 가가지고 먼저 가가지고 뭔짓 했는데 뭔짓 했어요 실패하신거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아 아 전래절래 아 인성이 진짜 전래절래 진짜 기다릴줘 알아야지 형 사람이 진짜 못했어 따라오세요 아 또 가야되잖아 에이 절로 가야되 잘 보세요 제가 다 제거했거든요 아니 저게 다시 다시 잡아야 되는거 아니에요 제가 여기 있는 AI 다 잡았거든요 앞에 한 명 있는데요 이거 괜찮아 잡았어 제가 아니 지금 여기 학살하러 오셨어요 구워했겠소 구웠 로 로아이마 신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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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ee 신문 전 , 잠깐 적이 오는 거 없거든요 지금? 오케이 다 잡음 앞에 있는 거 다 잡음 신문함 이제 아 근데 사양 너무 많이 탄다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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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문하고 있으니까 지키세요 아마루 구출하러 가야 돼 아마루 구출하게 아마루 구출하게 떨어지는 거 이거 됐어 어디로 떨어진다고요? 이거 운전해 해주세요 자 일단 내려갑시다 저 떨어져서 내려요 갑니다 저기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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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뭐 혼자 갈려고 그랬어 아아 자 엄마 같이 좀 내가 운전할까요? 사격관 알겠습니다 아 제가 손님 운전하실까요? 아 예 운전하세요 운전하세요 타세요 네 이거 부서지는 거는 참 좋은 거 같아 오 오 이거 민간인 죽이면 그거 된 게임버거 된 진짜요? 아 그래서 그래서 끝난 건가 가전에 호밀님이 아직 안 죽였어요 그거 아직 안 죽였어요 그거 내가 죽인 거예요 그거 뭐 뭐냐 내가 그거 신문해야 되는데 죽였어 바보 아니 부안이 허술하길래 경각심 일으켜주기 위해서 한번 죽였어 아 시끄러 와 대박이다 GTA보다 훨씬 더 좋은데요 사격 이런 거는 근데 1인칭으로 바뀌잖아 자동으로 사격이 그렇죠 그거 그거 바꿀 수 있음 인칭 바꿀 수 있음 지금 바꿀 수 있다고요? 예 아까 떴었는데 그거 바꾸는 거 조심 방금 전에 방금 전에 10인칭 같은데 잘못 본 거죠? 와 아니겠지 뭐 아니 이거 차 타면 못하는 아 잠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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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빨간 지역 가볼래 내려서 내려서 아 저 빨간 지역 가볼래요? 이거 인칭 바꾸는 거 X 누르면 X 누르면 돼요? 근데 1인칭을 1인칭을 스토리 먼저 하시죠 스토리 먼저 스토리 먼저 오케이 오케이 빨간 거 저긴 그거 아마 저긴 거예요 아 이거 운전하는 거 좀 빡세긴 하다 오프로 들어보니까 근데 이거 차 타고 맞추기 힘들겠네 이거 이거 콘솔 콘솔로 하면은 이거 개헤리게인데요 이거 자동 조전되겠죠 뭐 그러면 참 다행인데 뭐 아 이제 도로다 님들 그리고 이거 카빈 소총이랑 기관단축 쓰지 마세요 우리는 권총으로 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? 솜기 자 내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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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솜기도 쓰지 마세요 확살 할 겁니다 튜토리얼 저우찰 다행히 다행히 들어간 거 아 지금 저에는 스토리얼 막사 아니 한발에 다 죽였어야 저 들키잖아요 나처럼 한발에 다 죽였어야 안 들키는데 어 잠깐만 저 죽어요 깡 죽음 감도화가 너무 낮다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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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물님 뒤에 호물님 뒤에 네 봤어 봤어 살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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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치러 살아나라 렛스 깨웠어 깨웠어 아까 저 여기 있었는데 한놈? 앉는거 어떻게 해요? C요 C 아 저 게임 멈췄거든요 지금 저 어떻게 저 튕겼어요 지금 네 지금 멈췄어요 아 이거 이거 식량 식량 아 먹을게 여기 식량에다가 뭐 하면은 적어주더라구요 고급이치 전송하면은 네 안그래도 했어요 오케이 통신도구 50 여기도 있는데 오케이 아 내가 한게 공유가 안되나보네 이번엔 안죽나보네 아군은 안죽는거 같아요 아군은 안죽는거 같아요 나와봐 인마 호송하기네 호송하기네 저 다시 들어갈게요 네 빨리오세요 얘네도 죽나 한번? 한번 잡아봐야겠다 동물은 다 죽어요 나 탈게요 아 연주님 아 연주님 쉬프트를 누르면 속도가 증가합니다 쉬프트를 누르면 속도가 증가합니다 속도를 낮추면 컨트롤을 좋아해요 잠시만 저 탈.. 탈게요 탈게요 됐다 네 아 제가 출발하였어요 지르셨어요? 오늘 월급날이시라면서요 탔어요? 네 탔어요 지르셨어요? 뭐 안질러요? 그거.. 리밍 그거 안질렀어요? 아 안질렀어요 아 안질렀어요 이거 운전하기 힘들어요 짱 힘들어 짱 힘들어 조준을.. 조준을.. 아니 고정이에요 조준이 고정 아 그럼 저한테 첸 선물하시려고 안질리셨구나 하-하 challenge 다른 축제 첸이 세일하네 아니 히어스에게 운전자 아니.. 저주라 야 이거 진짜 운전하기Atl ن dez다 이거 누구나 자리로 여보세요. 오토바이estä 굉장히 힘듭니다 Ec reminding abundant 아니 그게 아니라 헬기 운전자체가 Symage 그냥 운전 자체가 힘들어요. 저 게임 초대 좀. 그럼 뭐 엔조님 나중에 뵙겠습니다. 찬받으러 가야돼서. 이렇게 가야겠다. 천천히 가야겠다 진짜. 가속합니다. 그냥 저 이거 헬기 아직 하지 마시고 제가 운전할게요. 그냥 헬기. 이거 헬기 운전하는 게 좀 장난 아니라가지고 지금. 네 저 들어가서 제가 할게요. 와 근데 대박이다. 안 돼. 헬기 운전하고 싶었단 말이야. 게임 창가 되나 내가? 저게 저기 있나? 선생님 한번 봐주실래요? 네. 봐주실래요 저쪽에 저기 있는지? 그니까 제 위치에서 정면이 안 보여요. 아 그래요? 전 사이드 쪽에서만 보여요. 아 그니까 지금 지금 제가 제가 측면으로 봤잖아 측면으로. 네 안 보여요. 쟤라 시민인가? 오케이. 레벨업 했다. 어 장비 획득. 오 뭐야 뭔 장비야? 오 스나이퍼 줬다. 스나이퍼요? 오 스나이퍼다. 스나이퍼 줬어요 스나이퍼. 아니 스나이퍼 쓰지 마세요. 권총으로 다 잡습니다. 저는 스나이퍼 쓸 건데요. 이거 탈출. 탈출하니까 영상 나와요. 아 진짜요? 문앞에서 누르시면 돼요. 아 오케이 오케이. 그거는 알겠습니다. 아 오케이 오케이. 그들 기다리세요. 그들 기다리세요. 그들 이름이 유리와 틀리도? 네. 뭐야. 그들 어디있어? 그러자. 음악사전. 그들이 뭘 쏟아주셔야 해요. 우린 전, 이 분이 일어납니다. 오키 상자 어디있어요? 그.. 바로 앞에 있어요. 제 옆에요. 어디요? 어디요? 제 옆에, 제 옆에. 오케 오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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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릎이 있는 위치를 알아야지 내가 버드발드라지 이거 스코프 좀 하고 싶은데 아 여기 있구나 구출탈출 이거 탈모님 초대를 어떻게 하지? 저 들어왔어요 들어오셨어 알아서 들어오신거에요? 어 스킬 스킬 아이템 신체능력 분대 예 조준완정화 아 더이상 못하는구나 장비창 일단 이거는 나중에 스토리 보고 지금은 그냥 빨리 플레이만 해야지 아 더이상 할 수 있는게 없구나 이게 끝이네요 주요정보를 선택하십시오 새 인물을 잠금해제합니다 스킬 5개 습득 가능 조준완정화 이 스킬을 배우겠습니까? 네 신체능력 지구력 아 지구력 좀 올려놔야지 아 지금 못올리네 에이씨 조준완정 올려버렸는데 그래 해 이거 더 빠르겠다 이거 더 빠르겠다 제가 뭐 제가 이거 핑 찍으면은 보이나요? 혹시 아직 안보여요 맵 맵키면 안보이죠 제가 핑 찍어도 어디다 찍으셨어요? 어디다 찍으셨어요? 바로 근처에 있는 에이에다 찍으셨어요? 에이에다 찍으셨어요? 네 보이네요 보여요? 아 오케이 혹시 다른데나 한번 찍어보실래요? C에다 한번 찍어보실래요? 네 다 찍히는거 보이네 보여요 아 보여요? 다행이다 C로 보이죠 여기 어 네네네 보여요 이렇게 찍혀요 아 자 갑시다 이제 탈모님 운전하는거에요 네 근데 어디로 가야되요? 에이로 오케이 잠깐만요 저 튜토리얼좀 보고요 오케이 고 근데 에이가 저기있네 와 아 어지럽다 어 호밀림 호밀림 나갔다고 뜨는데요? 호스트 마이그레이션 진행 중이었다는데? 어 어 잠깐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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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안 돼 미친 튕기신거에요? 어 위험할뻔했다 왜요? 아 방금전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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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가져가지고 제가 타고있던 헬기 터질뻔했어요 아 일단은 알겠습니다 힘들다 조준하는거 캐주얼하진 않네요 그래도 그렇게 지금 헬기 조종하시는 거 호밀님이에요? 아니요 저요 다시 전해 주시겠어요? 오 대박이다 헬기 타는 상태에서도 이거 드론 쓸 수 있네요